빈자 1등. 출전. 현우경의 빈년한 타품. 한자풀이. 빈. 가난할 빈. 자. 놈자. 일. 한일. 등. 등잔 등. 해석.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 의미. 물질에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사. 부처님의 전생담을 기록하고 있는. 현우경의 빈년한 타품에. 옛날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난타라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구걸로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사위성에 온다는 소실께. 코살라국의 왕과 백성들은. 등불공양을 올리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난타도 등불공양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에서 구걸레 얻은 돈 두 니플 들고. 기름집으로 달려갔다. 기름집 주인은 난타의 가륵한 마음에 감동해. 기름을 갑절이나 주었다. 난타는 등 하나의 불을 밝혀 부처님께 바쳤다. 밤이 깊어가고. 세찬 바람이 불어. 다른 등불은 다 커졌으나. 유독 난타의 등불만은 밝게 빛났다. 등불이 다 커지기 전에는. 부처님이 잠을 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인 아나는 등을 끓여했다. 그런데 등은 커지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했다. 가난하지만 착한 여인의. 성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니. 결코 거지지 않으리라. 그 등불의 공덕으로. 이 여인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고는. 부처님은 그녀를 비구니로 받아들였다. 이 여인은 그녀를 비구니로 받아들여. 이 여인은 그녀를 비구니로 받아들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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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